안녕하십니까.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이현기입니다. 원평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보수 본색의 커밍아웃인가. 안철수 대표가 어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그의 동조하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신란했다. 집권 여당의 매표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가 황 대표를 능가하는 보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다. 국민의당이 야권표를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통합당과의 연계를 극구 부인하던 안 대표의 망설임 없는 보수 본색 커밍아웃에 한 번 놀라고 또 어떤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여 선거 전략을 짰다는 취지의 언급에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은 안 대표의 이 비루한 언급에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 검은 커넥션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언제 누가 무슨 요청을 안 대표에게 했다는 것인가 또 그 실행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안 대표는 즉각 그 코미디 같은 달리기를 중지하고 여의도로 돌아와 자신의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일이 진행된 것인지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